권정사 유령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야. 전방위적이고 전형적인 여론물이 짜여진 각본이죠. 이창호가 사형당하면 검사님 아버지 죽인 진범은 영영 못 찾아요. 이 집 구석 완전 별세계에요? 말로만 듣던 계급사. 특정 값이 없는 외부인이 접근하면 바로 경고등이 켜지죠. 인터뷰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? 인복을 따들였어야 됐나? 그래요. 이 집안에서 많이 할수록 위험해지는데 방금 더 위험해지셨어요. 하루하도 빨리 이 집단하니까 최선일걸요.